자, 이제 이번부터는 조금씩 많이씩 배웁니다.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시작! 아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들이 변시춘. 창가 소부야 웃들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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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부 평생 사업 거련.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 구비. 지나가니 동유수 구비 구비. 물결은 바비바비백천이 물결은 바비바비백천이 동도에 허니하시 부석휘어랴 동도에 허니하시 부석휘어랴 동전 백천이 동도에 허니하시 부석휘어랴 동도에 허니하시 부석휘어랴 우자노 지난해는 우자노 지난해는 제게허허허허허공르그둔물리요 제게허허허허허허공르그둔물리요 동도에 추풍고건 하하한무지 소름이라 피죽죽져두겨나 소름이라 피죽죽져두겨나 성성재혈허허렛을 마라 성성재혈허허렛을 마라 기철련 비기온이 너도 Аidisileen 전국 상심 우리의 인생 이천련 위기 오니 저도 또한 술 후련가 전국 상심 우리 인생 수신 미라 고도 마다 수신 미라 나 양 서 하하하하하 하하공동 낙화 속식 나 양서 하하하 한동 낙화 속식 ув us 와 쑤 've 함 허다 우 د 왕 쑤 've ная 손이처량허다 공자왕 손이처량허다 여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뒤는 다음주에 배울 때 뒤는 두번 나눠서 배울거에요 왜냐면 뒤가 허술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거에요 다시 받아요 여기까지 아서라 세상사 쓸곳없다 하이 아서라 세상사 쓸곳없다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창가 소부야 웃떨마라 창가 소부야 웃떨마라 대장부 평생사업군연 대장부 평생사업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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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평생사업 평생사업 권연 권연 그래야 소리가 노련미가 있지 대장부 평생 대장부 사업 권연 대장부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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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면소 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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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 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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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ht 구 꾸비 그렇지 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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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하고 딸려내려면 안돼 구우 하지 말고 구우하고 구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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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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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을 딱 그렇게 해줘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물결은 바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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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 너무 많이 쳐지면 안돼요 물결은 바삐 바삐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백천이 공도해 헌이하시 구석휘허랴 공도해 헌이하시 구석휘허랴 우산어 지난해 넌 우산어 지난해 넌 재교허허헝 하지말고 엉 해갖고 깍아무려 재교허헝 응으로 해서 깍아무려 재교허헝 봉어둔오리요 그래야 완성도가 있고 어단성장이라고 해서 발음을 빨리 암울여서 그 이응소리를 길게 한 놈이 훨씬 노련해 보이고 완성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 하고 오래 잊지말고 재교허헝 허엉 허엉 하고 으로 빨리 이렇게 해서 허엉 이렇게 해야 되십니까 재교허허헝 정봉을 거둔 물이요 군수어 축풍국은 한무제 군수어 축풍국은 한무제 소름이라 피죽죽 저먹어두기 여나 소름이라 피죽죽 저먹어두기 여나 성성재혈 하느걸 마라 성 여기서도 성성 하고 깍아무려 시작 성성재혈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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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기철년 비기 오니 기철년 비기 오니 너도 또한 너도 또한 슬프고 우려은가 천국 상심 우리 인생 슬프 우려은가 천국 상심 우리 인생 의 Opp designs 수십 어땈 보솈 마다 수십 어땈 나 양sho 컬러 requires 낙화 소식 낙양성농 낙화 소식 낙화 소식 낙화 소식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낙화 소식 낙화 소식 공자 왕손이 철양허다 공자 왕손이 철양허다 철양허다 그렇게 시기물 할 때 빨리 해서 빨리 해서 이 형으로 빨리 해서 암을 해서 기다려주면 그게 좋아 철양허다 철양허다 허단 성장이니까 철양허다 이렇게 하면 어리고 아주 미숙한 소리란 말이야 공자 왕손이 철양허다 동자 왕손이 철양허다 그렇게 하셔 철양허다 철양허다 한번 더 해결해 철양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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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